지금 오성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김균환 박사님 대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구에서 대타가 홈런 치는 일이 많은데 오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강사 김균환 박사님이 빚지 못할 해외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펑크가 났으니까 만만한 나보고 떼오라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제가 내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오 목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 한마디 덧붙인 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 이런 주제로 설교해야 됩니다. 아주 주제까지 정해주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날이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펑크 난 날이 7월 27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7월 27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이미 기도하시는 자매 또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전협정 맺은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날 밤 10시부터 발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가 64돌되죠. 그 말 듣고 제가 왜 꼼짝 못하고 대타로 나섰고 또 주제까지 아예 정해가지고 왜 다녔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정세와 기도 시간 또 다른 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그 얘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한반도의 분단은 못이 세 개 박힌 분단이다. 첫 번째 못은 1945년 8월 15일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영토의 분단. 못이 1948년에 또 하나 박힙니다. 양쪽에서 단독 정부를 세워요. 한국 남한에서는 8월 15일. 여러분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걸로 하지 말고 임시정부 수립대로 한 날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8월 15일이에요. 북한은 9월 9일 그래서 9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제의 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도 무서운데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못인데 이 세 번째 못이 제일 무서워요. 깊이 박혔어요. 전쟁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습니다. 불구대천 함께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 뭐 그렇게 그런 원수가 됐습니다. 그 이 세 번째 못은 감정의 분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서의 분단이라고 늘 많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헌법보다 힘이 센 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국민 정서법. 그런데 정서의 분단이니까 세 번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주일 전 이 목요기도에 백이찬 이사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쓴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렇게 제시하는 책인데 그 책 420쪽에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아마 영상으로 뜰 텐데요. 한국전쟁으로 코리아는 자유세계의 일원인 한국과 공산세계의 일원인 조선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완전히 갈라졌다. 하나의 세계에서 1,400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이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좌표를 이동하고 그 결과 민족 간에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각각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세력권에 완전히 편입되어 민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일원으로서 동질성을 갖게 된다. 여러분 한국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완전히 갈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갈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빨리 통일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한국과 독일은 다른 점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6.25와 같은 무서운 전쟁을 겪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못질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꽝 하고서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이 얼마나 튼튼히 박혔겠어요. 세계의 못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분단은 이렇게 3중의 분단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선교 기도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일선교회 통역자 여러분 오늘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분단의 못들을 빼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훈 사무총장님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오늘 저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통일선교운동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방송 등을 통한 매체 선교가 있습니다. 대북지원이 있습니다. 탈북민도끼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운동도 있습니다. 연구도 있습니다. 통일일꾼 양성 아까 광고할 때 각 지역에서 이렇게 통일선교학교 부산에서도 열리고 광주에서도 열리고 나갔죠. 통일일꾼 양성 그 밖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기초가 되는 분야가 바로 기도운동입니다. 주빌리가 바로 그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4년 전 오늘 바로 오늘 군사분계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분단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교회까지도 이 분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졌다고 이대로가 조사오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어 줄 전에 퀴어 문화축제 이름이 점잖은데 동성애자들의 축제 해외 망측한 축제 정말 제가 생전에 그런 걸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걸 매년 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이 열릴 수 있을지 서울시가 그런 것을 허락할 수 있을지 정부 기관이 그런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분단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는 아예 분단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체험을 못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빌리가 주니어 주빌리 운동을 합니다. 청년 주빌리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청년 통일 컨퍼런스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까 자세하게 광고가 나왔고 주보 안쪽에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져 있는데 2017년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를 열고 또 그것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다 청년들이 없다 청소년 운동 청년 운동들이 힘든다 그러는데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여럿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늘에 있는 본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럿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양떼, 노비, 낙타, 낙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의 눈치가 좀 이상해지고 외삼촌의 아들들과의 사이도 좀 이렇게 마찰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야곱이 그 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고향을 잊어버리고 에헴, 내가 애굽의 총리다. 이 사실만 생각했다면 그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아, 내 무덤을 꽉게 만들고 피라미트가 애굽 왕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아, 그 앞에는 스핑크로스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커다란 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내 공적을 새겨주시오. 아마 이렇게 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복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모세, 자기가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잊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저 이 땅 위에 평범한 족장들 가운데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유목시대의 족장들 가운데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일 잊었다면 요셉, 그저 이렇게 출세한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일 잊었다면 모세는 화려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위장된 신분 때문에 언제 탈론할지 모르는 그런 그 불함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국이요. 우리는 지금 분단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통일을 우선순위 1번에 넣는 정치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언론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고 그래서 이 분단을 극복해 나간다면요. 한국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현대사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 복잡한 국제정세를 극복하고 하나를 이룬 나라 아주 늠름하고 의연하게 아주 그 긍지를 가진 그렇게 세계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번영에 취한 나날을 보낸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의 번영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기록될까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21세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그 문패를 달구서 이런 수치스러운 문패를 붙이고 살고 뒷날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통일 목회를 하고 한국교회가 쉬지 않고 우리는 지금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외치고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선다면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민족교회, 이게 한국교회의 이름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지금은 비난을 칭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민족교회, 민족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 그걸 아주 가장 잘 해결해 나갔어요. 개화, 근대화 그렇습니다. 민족운동, 독립운동 그렇습니다. 건국 그렇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앞장서서 그것을 채우고 이끌어 나갔어요. 저는 다른 공부를 하나 한 거 있어요. 그걸 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냥 국문학을 따로 공부한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없었으면요. 한글이 오늘날처럼 생명같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스마트폰 꺼내서 한글과 기독교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100배 이상 공언을 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주 그런 거 같다면 뭐라고 그래요? 몸으로 깨달았다고. 그다음에 더 공부해 보니까 다른 분야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족교회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단을 끝내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복지 중요하죠. 그러나 분단 해서보다는 덜 중요해요. 분단을 끝내는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장 필요한 일, 분단을 끝내는 일에 앞장을 선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민족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됩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정구를 잘했어요. 무슨 전국대회 같은 거 열리고 그러면 나가서 1등은 도마 타나가지고 와서 조회 시간에 우승컵을 전달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아주 그냥 조회 시간에 어찌나 그냥 야단을 치는지 선배들이 세워놓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트렸다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생일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일본식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주 심한 소리를 하셨어요. 할복 자살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전통을 깨트린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민족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일 분단을 극복하는 거 우리 민족의 살 길이에요. 그에 앞서서 교회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2년 전에 분단 70년 그때 하나님 바벨론 폭우로들을 갔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분단이 끝내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도 많이 열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70년 만에 폭우로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 또 그러나 살펴보면 스루파벨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느에미아라든가 이런 귀한 시대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어졌어요.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출세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느에미아 같은 사람은 왕의 측근 쓸모 같은 관원이라고 그러면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 이스라엘 사상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기의 영향 이러이러한 건 바벨론 포로기의 영향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바로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신앙의 민족이라는 백성을 신앙의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서 수금을 아예 버드나무에 걸어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잊으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의 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시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않은 사람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그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속곡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거 많이 방영되는 시간에 다른 거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늘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유난하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북한에서는 오늘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날 그런 뜻이에요. 정식 이름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이렇게 됩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 날이에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좀 필요가 있어가지고 2010년 북한 노동신문,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노동당의 기관지인데 2010년 노동신문을 보는데 7월 27일을 보니까는 사설이요. 선군 조선의 백전 백승의 력사를 영원히 빛내어가자. 사설 제목이 거창해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57돌 2010년이면 57돌이었어요. 경축중앙보고대회를 했어요. 전승절 경축음악회를 했어요. 대성산 혁명 열사릉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현충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또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꽃다발을 갖다 바치고 1면, 2면, 3면이 다 그런 기사였어요. 그걸 보고서 북한에서 전승절을 이렇게 요란히 질으키는구나. 오늘은 뭐 했는지 여러분 돌아가셔서 TV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북한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할 겁니다. 7월 27일이 어떻게 전승절이 됩니까? 남한에서는 기록 찾아보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 사실인데 남한에서는 4년 전에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정해져서 발표가 됐다고 그럽니다. 북한은 오늘 전승절, 남한은 유엔군 참전의 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오늘 분기절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기절, 분노를 기, 일으키는 날 그게 아니고요. 저기 한자가 있는데 분단을 기억하는 날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다는 그 사실 분단을 기억하는 절기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군사분계선, 휴전정전협정 1조, 2조, 3조가 현재 양측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경계선으로 한다. 그리고 2km씩 뒤로 물러나서 비무장지대를 만든다. 그래서 충돌을 막는다. 이런 거 1조, 2조, 3조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군사분계선이 육지에서는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포함해서는 저기 강화도 서쪽 끝에 말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말자가 끝말자인데 참 이상해요. 군사분계선의 끝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더 이상해요. 그 말자가 끝말자 쓰는데 보통 쓰는 말자 밑에 저기 저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붙어있는 게 꾸지질 질자예요. 질책한다 그럴 때 쓰는 질자예요. 이름에는 되게 좋은 글자가 들어가는데 왜 꾸지질 질자가 들어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알아봤더니 옛날에 무슨 보고서 같은 거 낼 때 말또에서 보고서를 갖다가 제일 늦게 냈대요.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늘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섬의 이름이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 말도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여객선은 가지를 않습니다. 강화 군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이 가는데 뱃삭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갈 수 있는데 탈 때 해병대의 검문을 받아야 됩니다. 말도로 가는데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섬이 가까워 올수록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왜 멀쩡한 바다에 분단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그냥 대체하고 있느냐. 그 꾸지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도에서 볼 일을 보고 그때 제가 책을 DMZ와 교회라는 책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한 자료 모으러 갔는데 다시 배를 타고 나오는데 그 배의 선장이 장로님이에요. 일부러 좀 오래 기다려줘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그럴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올 때 또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왜 지금 분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꾸지질 질자가 들어간 그 이상한 글자. 여러분 그런 글자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끝말자 밑에 꾸지질 질자 그것은 끝말자인데 그 이상한 글자가 그 섬의 이름이 되었구나. 가면서 꾸지람 듣고 오면서 꾸지람 듣고 말도에 가보니까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말도 등대 감리교회. 민간교회인데 거기 주민은 그저 열댓명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해병대 1개 중대가 있는데 거기 그 군인들이 많이 추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군사분계선이 시작되는 점에 남한에는 교회가 있구나. 말도에서 이렇게 북한 쪽을 보니까는 거기가 황해남도 연안군인데 염전 노동자구. 염전은 소금 만드는데 북한에서는 광산이나 또 이렇게 나무들 많은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은 노동자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다른 리보다 조금 이렇게 상위로 쳐줍니다. 염전 노동자구. 북한 쪽 자료를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소금 생산기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에는 서울 사람들이 연안에 소금을 갖다 먹었는데 그게 그만 쓴 게 군사분계선이 그어져서 연안 소금이 못 들어오니까 1952년 1953년 그때는 서울에서 김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뭐 하나 허옇고 길쭉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뭐겠어요? 영생탑. 여러분 영생탑이 뭔지 아시죠? 위대한 수령 암흑에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새겨놓은 거. 남한은 교회 끝에 교회가 있는데 북한은 영생탑이 있구나. 그 다음에는 DMZ에 갈 때마다 이렇게 양쪽을 살펴봤습니다. 남한은 쭉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끝까지 교회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영생탑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는 곳마다 이렇게 영생탑이 서 있어요. 왜 주빌리에서 몇 해 전에 이렇게 DMZ 저 서쪽 끝 강화도로부터 해서 이렇게 아동쪽 끝 고성 평화점까지 3년 걸렸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뭐 그냥 강화 갔다 뭐 갔다 철원 갔다 김화 갔다가 김화가 제일 가운데죠. 양구 갔다가 그다음에 고성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회 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좋았다고 다시 하자고 그래서 작년에 또 이제 교동도 강화도 교동도 갔고 가보니까 정말 뭐 가깝죠. 그냥 개폴 끝이 북한이에요. 이제 또 올해는 10월에 이제 또 이제 서부전선에서 한 군데 이렇게 택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때마다 살펴왔습니다. 정말 북한은 그냥 영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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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영생탑이에요. 처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게 수천 개 있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바꿔서 세우느라고 그냥 그 돈도 참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남북의 대결이라는 것은 분단이라는 것은 영토의 분단이고 체제의 분단이고 정서의 분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저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일과 하나님이 섬기는 이것의 분단이로구나. 그래서 이 남북의 분단을 해결하는 데는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는구나. DMZ에 갈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여름에 임진각으로 해서 돌아전망대라고 있죠. 개성을 볼 수 있는데 갔더니 거기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이 알려줍니다. 저희 건너편의 개성병들이 금암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영생탑이 하나 새로 세워졌습니다. 저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계속해서 세우는 모양이에요. 이건 참 이 분단 문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 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데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쓴 건데요. 읽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주 고전 가운데 하나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커다란 백마와 같다. 말은 달려야 되는데 이 아테네라는 백마는 그냥 달리지는 않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 백마 참고 보기 좋잖아요.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낮잠만 자려고 그런다. 나는 쇠기가 돼가지고 그 말등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지마 일어나 달려 자꾸 이렇게 콕콕 찌르니까는 그게 상가셔서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은 여러분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쇠기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 아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냥 편안만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이야 거기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라 지금 우리는 분당 상태에 있다 분단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콕콕 찌르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잘 아시는 대로 누룩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출애급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도 유대인들은 그 풍습을 지켰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오늘은 빵이 왜 이래요? 나물은 왜 이렇게 써요? 부모들은 대답해 줍니다. 오래전에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었거든 우리는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란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렇게 되면 말도 잊어버리고요. 통화되어 버리기 쉬워요. 2000년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권이 허락되니까는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 때문에 나라를 세우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들이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그냥 6월 전쟁이니 뭐니 6일 전쟁이니 뭐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또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정전협정이 맺어진 오늘 저녁 우리는 마음으로 분단이라는 이름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덴마크에 여행을 갔다가 어느 가정에 초청돼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손님이 왔다고 잘 대접을 하는데 음식들이 참 맛있는데 그 가운데 무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참 아주 맛이 없는 뭐 어떤 그런 게 하나 놓여있다고 그래요. 주인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여기 있습니까? 주인의 대답이 덴마크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저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뭐 그냥 국토는 거의 뺏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뭐 아주 그냥 그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런 두비 목사님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공병 대령 출신인 달가스가 또 앞장서서 뭐 이렇게 그냥 나무 심기 같은 이런 운동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다시 일으키고 오늘의 안정된 그런 덴마크가 됐거든요. 주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때 먹던 음식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할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중요한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을 상해 놓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뭐 지금 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뭐 이렇게 뭐 먹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앞에 이 분단이라는 뭐 알 수는 아주 맛없는 뭐 밀기울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씹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통일선교회 통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귀환시대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행동에서 성경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일선교를 위해서 힘든다면은 한국의 역사에 한국 교회의 역사에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생명척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크게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정전협정 맺은 날의 주빌리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주님, 평소에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없는 빵과 또 쓴나물을 먹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기도에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럴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